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펩트론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 변동성 그리고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펩트론 스마트 대포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 MTA 물질 이전 계약에 대반 기술 이전 계약의 진행 이슈로 인해서 또 특히 요즘 비만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올해 초 부동산 매각까지 했지만 자금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먼저 유상증자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120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자 먼저 잘 보셔야 될 게 기존의 증자전 발행 주식수가 20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이 264만 주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자면 약 13%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어서 그나마 좀 쇼크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조금 악재로 좀 받아들이죠. 결국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확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이자를 내서 좀 그렇지만 그 대신 주주분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까 우리 주식을 사주라고 자금을 원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그 대신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조정을 주가에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일단 1200억에 대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은 일단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쓰입니다. 시설 자금에 650억이 쓰이게 되고 운영자금에는 약 한 550억 정도 쓰이게 되는 거죠. 일단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당뇨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부분에 시설을 만드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들, 다른 파이프라인, 전리사만이라든가 말단비대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생생신경질환 치료제 부분과 함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운영자금, 원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연구개발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 데 쓰이는 건데 일단 주주배정, 실건유상, 실건주의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좀 쓰인다는 거, 채무상환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일단은 돈이 회사에 없다는 얘기고 또 시설 자금으로 쓰이는 부분은 그나마 좀 양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신규 바량은 45,450원 현재가 보다는 좀 할인된 가격이죠. 할인된 가격. 아까 주주님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 우리 유상증자 좀 많이 신청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10월 23일. 아직 두 달이 넘게 남았죠. 두 달이 넘게 남았고 신규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 9월 23일 기준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주님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한 주당 주식 배정수는 0.1244. 쉽게 얘기하면 한 주일 경우에는 한 주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게 없고 10주를 가질 경우에는 한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 100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12주 그리고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24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청약 예정일인 10월 28일 날 청약을 할 수 있죠. 자 나비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 5일 날 납부를 하고 신규 상장은 11월 18일 날 신규 사장 이제 유상증자 된 주식이 18일부터 입구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주 발행가가 45,450원. 예정 발행가가 이 금액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청약하기 전에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유상증자를 청약을 많이들 안 하겠죠. 왜냐? 유상증자를 굳이 안 받아도 그냥 사도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렇게 하면 주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그 전에 유상증자 청약 전에 이슈를 만들어서 가격을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띄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물량을 떨어뜨린 이후에 가격을 떨어뜨린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 그래 펩트론 그래 좋은 일 너네 매출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뭐 요즘 최근 사람들이 예측하는 뭐 일라이 일리에 너네 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들이 계속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아니면 이 호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상증자 가까워 올수록 상승을 한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음 주 장 시작하면은 하락이 나오겠죠. 하락이 나올 텐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펩트론을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펩트론에 대해서 관심이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시 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수요일 이렇게 7이라고 행운의 7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로 확인하고서 이제 8월 1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하고 시간은 8시쯤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STX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조선 방산 관련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수주 및 증가 예상 요즘 조선주가 핫하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을 16,7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6,7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STX 엔진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가서 딱 잠겨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가가 16,650원 그리고 저가가 16,420원 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16,700원 이하의 매수되기 걸어놓으신 분들 경우에는 100% 다 매수 체결이 됐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을 나셨을 겁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약간 흔들렸다가 바로 상승이 시작되면서 상한가를 결국에는 달성을 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 거로 당일 수익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5로 이분처럼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기분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시면 또 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매수했다 그날 매도하는 단타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쓴다든가 아니면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쓰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비중은 뭐 5에서 10% 5% 이하가 가장 좋겠죠.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보면요. 자 유상증자 가격이 45,450원 요새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급등했던 자리 요정도 정도 되는 자리인데 자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금액이죠. 자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월요일날 이제 일단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만치료제죠. 비만치료제 이슈 부분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현재 일단 크게 물량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받고서 한번 흔들렸지만 단기간 좀 조정에 대한 박스권의 움직임 횡보를 좀 거쳤죠. 내려왔을 경우에는 큰 물량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약 한 15%에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에서 버틴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잠깐 단기적인 반등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원래 주식 대비해서 약 13% 정도의 주식수이기 때문에 큰 주식이 유상등자가 나오는 주식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고 또 배정수가 0.124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정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 월요일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어떻게 보면 일단은 단기간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하단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7,000원과 45,000원 이 유상등자 가격 사이를 지지를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다지기를 한 후 왜냐하면 유상등자 밑으로 빠져버리면 흥행이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슈를 내면서 주가를 한번 상승에 대한 급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흥행이 되면서 유상등자 청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에 쓰이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나왔죠. 공장 건립에 650억 투자. 아까 650억하고 550억은 어디다 쓴다고 했죠.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원재료비나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속형 약 생산을 늘린다. 결국에 충북 청주 5성 첨단 의료복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자사의 5성 바이오파크 공장 내 유휴부지 5,000평의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위약 생산 목적의 신공장 건립 위한 650억 투자가 결정이 됐죠. 자, 시설 자금은 이쪽에 쓰이는 겁니다. 신공장은 연대, 연 최대 1000만 바이올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삼 3층의 연면점 8,000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제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018년도에 가동한 오송 바이오파크 공장에 연 최대 100만 바이올을 더해서 이제 10배 지금 연 최대 100만 바이올인데 여기는 1000만 바이올의 약효 지속성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공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네, 그냥 건립하진 않겠죠. 당연히 수요, 수요가 있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이제 중공을 하는 거죠. 2026년 6월 신공장 중공을 목표로 해서 2025년 상반기까지 부어건을 사용해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026년까지 건축공사에 196억 원 그리고 GMP 생산설비공사에 450원 등 6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최일호 펩트론 대표는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약 수요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일단 신공장을 건립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상등자 및 최대 주주 블록딜 예고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번에 이제 최대 주주인 최일호 대표 같은 경우는 배정받은 주식 21만 5,700조 50%에 해당하는 10만 7,504주만 청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일단 최호일 대표는 유상등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증권소 상장 거래 전액 기간 동안 청약 이후에 청약이 아니라 신주배정일 기준 이후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블록딜 계획은 회사에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죠. 일단 이거는 배정 신청 기준일이 언제죠? 네,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죠. 자, 여기서는 뭐 최대 주주의 하락은 경영권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결국에 주주배정을 결국 진행을 하는데 최일호 대표가 결국에 자기는 일단은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근데 그렇다고 또 유상등자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배정이기 때문에 주주님들도 유상등자를 신청할 건데 그 받을 돈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 블록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 그래서 이 10만 7천 5백 주 정도를 자기도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 결국 청약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주님들에게 어느 정도 또 성의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 이 10만 7백 5십 4주 약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45,450 아직 정해진 않은 유상등자 가격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50억. 그래서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만 블록딜 50억에서 60억 정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블록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 유상등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기간이 9월 23일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전에 대응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여기 4만 5천원 부근 여기와 4만 7천원 부근 언저리 부근을 지지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전에 약 한 15%에서 20% 정도 내려올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며칠간 주가는 다시 한번 유상등자의 가격이기 때문에 유상등자 가격인 4만 5천 4백 50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바닥 다진 후에 자,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상등자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줘야 된다. 네, 그럼 그렇게 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 갭을 한번 메꾸려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확실히 여기 저점이 잡혀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이슈 흐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리락 전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 권리락 이후에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청약 전에 청약 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음 주 대응을 해야 될 게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빠지고 밑에 내려오면 지지하는 거 보고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대한 타점 타점을 이제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서 잡아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갭을 한번 급 급락한 급락이 나올 수 급락하게 된 이후 이 5만 8천 원에 대한 한번 이 갭을 한번 매코로 가는지 한번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이제 기술 이전 물질 기술 이전부터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일단 조정에 대한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자 상관없이 많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고점에서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신규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는 실시간 바로 촬영해서 좀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 010-8178-9225 여기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정보 그리고 타점 신호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여기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정보 타점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아, 안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 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치료점이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낼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총가 또는 1만 1,500원 부근 여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반도체증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료에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0일만 가스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300% 200% 300%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서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